너 늦은한테 당하겠다. 어... 그게 낫죠. 군대 내에서 꿈이 너무 지나치네. 야동을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군대에서 그냥... 숙가 남아서... 롯데리아나 가야지. 군데리아가 있는데 뭐하러... 아... 딸기잼... 나중에 짬 먹으면 우유 말아먹을 수 있어요. 왜요? 그거 짬만 할 수 있어요? 요새는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우유 못 부어 먹었는데... 맞아. 저도 그랬어. 빵에 잼 딱 발라가지고... 우유 쫙 빵에 다 뿌려가지고... 테티 타가지고 뿌려 먹으면 진짜... 그날은 당뇨병. 코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당연하죠. 나 이거... 나 이거... 아... 군데리아 맛있다. 처음 해봐. 처음 해봐. 처음 해봐. 교관한테 맞을까봐 걱정이다. 안 때려. 요새... 안 때려. 일단 때려요. 때리면은 걔 영창가요. 요새는 진짜나. 근데 진짜 때리는 건 없다. 요새. 뭐... 말도 뭐... 제대로 갈구지도 못한다던데. 군대 재밌다. 휴가. 휴가. 제발. 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지. 요즘에 또 그거던데. 후방 휴가 제한 건 나던데. 아 맞아요. 전방에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안 돼. 다리하면 이렇게 안 잡히나? 또 채팅에 걸렸나? 이게... 왜지? 다시 한번 다들 캐주얼 한번 했다가 보자. 네. 네. 쪼크님 제가 친추해서 보내드릴게요. 클라우드님. 아 오셨네. 아 딱 이제. 클라우드님 저거 동갑이시지. 그럼 클라우드님도 군대 가시겠다. 아 이거. 사이좋게. 같이 손잡고 들어가서. 전방으로. 최전방. 얼마 차세요? 최전방. 최전방 가면 좋은데. 그게 나쁘진 않고. 인터넷으로. 레식. 유튜브에서 싶은데. 레식 초보들이. 하는 그 만점. 팀을 해서 하더라고. 네. 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술을 다 던지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호환이 술을 다. 드렸어. 아 맞아. 그 옛날에 그거. 아직 페타시룰라니. 아. 겁나 웃겨. 그게 레식 레전드 영상 중 하나잖아요. 아. 아. 저기다. 이렇게나. 전방 가면 좋아. 가면. 경치 좋지 않아요? 아. 시설이 좋아. 틴커벨도 나오고. 틴커벨은 뭐해. 전방이 잘 안 괴롭혀. 다방이. 사람 멍뚱하지만 해. 전방은. 서로 힘들어서. 서로 터치를 안 해. 후방은. 몸이 편해가지고. 갈고 있는데. 전방은 안 그래. 그리고. GP. GP 이런데는. 실탄져가지고. 실탄이랑. 실제 수류탄을. 근무 나갈 때마다. 항상 지급을 하기 때문에. 몸에. 몸에. 바람구멍 나게 쓸어서. 안 갈고. 왜하고 채팅글리시. 아. 서버 왜 이래. 그랬어. 근데. 북한 병사 만나면. 북한 병사 만나면. 전쟁이지 마. 만나면. 미친거지? 미친놈아. 비무장 지대에서. 북한군이랑 인사하면. 큰일난거야 이거 이미. 인사도 안돼요? 아니 거기. 있을 리가 없지. 비무장 지대.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쓱 가서 아니 랩핀아 비무장지대라고 들어봤지? 네 비무장지대라고 들어봤지? 거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 근데 동물은 있잖아요 사람이야 그게? 내가 원래 안에 있던 애들인데 내가 안에서만 못 나와가지고 안에서만 있는 거지 와 볼 때린다 너무 환상이 지나지는데 인사하려면 저거 가야된다 그 어디냐 그 분단선? 어디였지? 그 그 그 그 권총 들고 있는 아 그 KSA인가? 네 거기 거기 가야돼 거기 병사들한테 권총 지급하잖아 근데 키 커야돼 니는 안되네 아니 거기 180 이상만 들어가잖아 키 크고 몸 좋고 운동 잘해야되고 거기 거기는 K2 안 쓰고 오직 권총 왜 왜 권총 못 쓰지? 그게 거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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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서 잡혔어 굿경 레식처럼 훈련 안하나? 정신 나왔네 레식처럼 훈련하는 거는 경찰들 아닌가? 니가 특수부대 들어가면 돼 악 희옹씨 들어가 수부대라 수부대라 이거 히바나 아니면 서머가 뒷편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사무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사무실 오케이 밀어붙이치면 내가 밑에서 드론 좀 굴리다가 전 CCTV 갈게요 밀라이트 그 무기고 복도 벽 막았어요 그 무기고 복도 벽 막았어요 서버실에다가 드론 둘게요 전 동계 입구에다 둘게요 공격 전 동계 입구에다 있는 Disease 그es 구하기 우리가 구장 이 료 료 명칼 일 이루 공격 지금 마와 누나 그래서 공개 드론 한번 볼게요 아 저 있어요 미라골 하나 깨고 공개 클린가요? 네 밑에 안보여요 미라골 그 기록포 완속 거 깨 사무실 무기고 거 깨볼게요 LP야 CCTV 확인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사무실 클린이야 CCTV 조심해 아직 확인 안 됐어 우리 CCTV 그냥 미라골 어디 붙은 게 확인돼 기록포 완속 쪽이요 기록포 완속 입구랑 무기고 쪽방 이렇게 분수대도 클리어예요? 아 그거 우리 기록포 완속 밀어야 될 거 같아 잠깐만요 버스 올라갈게요 네 분수대 클리어 CCTV 클리어예요 클리어 CCTV 인했어요 저거 저기 사무실 안에 있어요 아니 아니 저기 기보 기보 안에 폭탄기 쭈빵에 미라골 네 미라골 여기 뚫을게요 옐로핑 뚫을까요? 네? 뚫으셔도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제가 폭도 쪼는 중 미라 컷 미라 컷이에요 복도 푸쉬할게요 아 잠깐만요 안에 드로닝 좀 할게요 네 드로닝만 쪼고 아이고 폭탄기 아 있어요 있어요 에코 있어요 에코 기리뽕 하나 더 이거 폭탄기 하나 컷 라스트 라스트 예고 딸기 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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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딸기 진짜 딸기 설해주세요 설해주세요 네 기가스 들어가는 중 설중 아 아 아 폭도 무기고 폭도 펭 중계 중계 위에 저 쪽방으로 들어갔다 무기고 안 무기고 쪽방 안해 무기고 쪽방 아직 제대로 나이스 아 아 미션 브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레핀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아왜왜왜요 아까 아까 마삐 님이.. 아 왜 마삐 님 맞나? 한 것처럼 해봐야지 아니 누워서 쏜다고? 네 한 번 설치도 기록 보안서 이렇게 하고 범위에서 아 어디에서? 그냥 여기 찔러지는데? 기록 보안서 카운터 위에 올라가 어디 실각 보게? 실각 한 번 봐봐라 그럼 여기 시각볼로 한 건데 cct를 막아야 될 텐데 여기에 막으세요. 여기 막는 게 낫다 여기 여기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저 근데 한 개 한 명 더 와야 돼 저 두 개 남아예 군수랑 군수랑 군수 오른쪽 군수대 오른쪽 군수대에 하나 박을게요 여기다 5분만 더 니 이거 실각 잘 쬐야 돼 이거 니 이거 이상하게 좀 우리 다 죽어 이제 진짜야 근데 설치 빨리 해 실각 빨리 잡아야 돼 자리 여기 일부러 안 막으신 거예요? 저거 뭐 랩핑이 가면 실각 보겠대 아아 병원실 밖에 그 기록 보안서 조심 기록 보안서 밖에 오 밀어 이제 잡았구만 제가 그냥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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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볼게요 랩프 하나 남으시면 저기 해주셔야 돼 늦은 곳 늦은 곳 경원실 안 막혔어요 버스 버스 위 하나 한 번씩 밀려라 그래 오케 창문 저 못봐요 미라거울 네 아흐흐흑 오우 너무 무거운 복도 복도 캠 깨졌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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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사운드 돌게인 저 마이캠으로 작업해요 저 마이캠으로 작업해요 어디요? 마이캠 앞에 한 발 추도록 감사해요 에펠소리 어딘지 모르겠어요 cctv 맞아 경호원실 cctv 올라왔다 아 여기 수르소 날라오면 나 죽을거 같은데 경호원실 나이스 하나 더 몇대 많이 맞았어요 경호원실 실례지 경호원실 밖에 난간해 경호원실 경호원실 이거 수르탄 던지려는데 아 쏠렙지 난간 중개조심 모기금이다, 모기금이다, 모기금이다. 모기금, 중앙으로부터. 중계에서 수리털. 핑크한 것 같아. 간다, 간다, 간다. 나이스. 싸마. 바로 앞에. 기러코 왔어, 기러코 왔어, 기러코 왔어. 버스 위, 버스 위, 버스 위. 싸마 다운, 싸마 다운. 버스, 버스, 버스로 왔어. 기록, 기록이 됐어요. 나이스. 얘네, 저 클레임홀이 되게 어설프게 깔아놨더라고. 그냥 깨지도 않고 그냥 지나왔어. 아, 그 위에다가 그렇게 깔아놓은 거야. 책상 위에 깔아놨고, 그거 그냥 너무... 다이지도 않길래 그냥, 그냥 슥 지나왔지. 내가 한 번 더 트위치 해야 되겠다. 이건 한 번 더 트위치 해야 되겠다. 동계로 가서, 2층 복도 클리어하고, CCTV를 먹을게요. 네? 차라리 CCTV로 들어가. 동계에서 복도로 쭉 가려고, 사무실에서 뒤지겠다. 지나가다, 인마. 아, 맞아. 사무실도 있어. 이, 지금 우리 너무 스무스하게 이긴다고, 상대를 너무 호구로 오지 말아, 지금. 까먹고 있어. 사무실 있으니까, 닌 그냥 바로 CCTV, 드론으로만 체크하고, CCTV 입구를 바로 들어가. 체크한 다음. 네. 그러면 드론을 CCTV에다 놓을게요. 아, 이거... 아, 한 발 눌렀다. 어, CCTV에 룩 들어갔어요. 뭐지? 10초. 뭐지? 여기 깨는데? 5초. CCTV. 얘네 CCTV에서 사무실 보려고 뚫어놨어요. 이거 일단 CCTV부터 먹고, 그 쫓을 때 조심해야 돼요. 사무실도 같이 먹을 거 같아. 일단 CCTV 드론링 한 번 더 해볼게요. 또 깨. 기록보관서. 지금 들어갈게요, CCTV. 바나나룩. 아, 블랙. 오케이. 계속 나오네. 저 옥상 한 번 갔다 할게. 어? 있다는데? 큰 아니었어, 랩피나? 아니, 아니, 저... 입구에서 죽었어요. 예고가 2층 사무실에서 쬐고 있어요. 입구를. 그러니까, 내가 왜 뚫어놨다고 얘기했는데. 아... 니 드론으로 보면서 내가. 아, 저, 저, 저 뒤에 있을 줄 몰랐는데. 에이, 맨. 집중. 일단 제가 동계 먼저 볼게요. 오케이, 나이스. 이거... 기록보관서 꽤 나가지고, 기록보관서 밀어도 될 거 같은데. 네. 네. 사무실에 떨어져. 응. 저기 이거 미라벨 깼다. 어이구. 아, 타임 깔아. 아, 그냥 한 번 끌고 끌. 먼저. 동계 하나. 오우. 문 좋았다. 오케이. 오른쪽도 있어요. 네. 오, 나이스. 카메라. 뒤에 카메라. 뒤에 카메라 보고 있어, 이거. 1분이에요 아직. 좀 많은지. 하나, 하나 기록보관서. 기록보관서에 있고. 사무실 사운드 났는데? 기록보관서. 버스 앞 창문에. 안에 있고. 어? 지금, 지금. 아직 버스 앞 창문 앞에. 창문 앞에. 어, 그 건너편에 있어요. 왼쪽. 하나. 나이스. 하나 더 보고 있어.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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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핳 레피 나와 저기 화장실 제일 왼쪽 같더라 네 불어 사간 네 네 대외 섭서를 한번 막을까요? 네네네네 네 그 화장실 2벽 제가 아파갈게요 화장실 2벽 하나 남았네 저 아직 안 막았어요 트랩 다 깨요 이거 난 내려감 이거 맞고 와 이거 이거 맞고 와 아 우리 2층 저도 2층 가 아 네 네 큰일났네 올라갈 데가 없다 2층 못 가요 나도 2층 혼자야 이것도 안 막으셨어 작업실 입고 안 막혔어 작업실 입고 막아줘야 돼 아 아 아 정문에 하나 정문에 하나 우리 2층 너무 쉽게 졌다 정문에 있죠 정문에 출시하고 있다 정문 그 다음에 저기 어 아 세관 하나 들어왔다 네 버스 위 하나 버스 위 하나 버스 위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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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에서 버스 위 하나 그 다음에 정문 왼쪽 정문 왼쪽 세고 있다 아 아 보였나 세관 아네 정문 들어왔어 정문 들어왔어 아 1층 싹 다 먹혔어 정문 들어갔는데 방금 화장실 화장실 작업실 안 컷 빨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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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 계단 2층 밖 그대로 사무실 군수대 트위트 있다 에시 세관에서 들어온 네 아 저 위치 확인해 확인됐어 지금 세관 보면 될까요 거기 지금 세관 세관 가 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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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 아 저게 안 맞는 거 아 아 아 아 아 ㅎㅎ 흐흠 그렇 breed 어 기뻘어 진평수 그 순 진짜 안 보이 더러 그러면 얘네도 1층이에요. 밴딛이 세관 외부 병먹어요. 밴드시 그 세관 외부 입역 밴드시 맞고 있고 왜이렇게나 드론 살려야지 피하려다가 룩있어요 룩 비품실 비품실 창문 제대로 못나옴 룩있지 룩 아직도 보고있다 그거 지금 클라우드 있는 쪽 아직도 있음 제가 계속 봐드릴게 일단 이거 2층 번트 창문 막았어요 캐슬로 세관에 하나 있고 룩 나갔다 룩 창문 밖에 캠 있나? 존나 정확하게 나갔는데 발키리 정문쪽에 캠프한거같아 시스템이 체크 중 그 2층 복도 사운드좋나요? 어? 세관에 룩 아 나 왜 헤드 맞았어 어휴 이런 세관 안에? 지표좋으면 된데 다 기록이네 화장실 입역 아무것도 세관 먹고있어요 룩이 아 저거 어 나이스 자 위에서 봐드릴게 이거 먹고 빼셔야 될거같은데 그냥 이거 싸움 안좋은거같아 2층부터 먹죠 네 오케이 저 cctv 들어가 저 세관 들어온거 드리킴 저 세관 들어온거 드리킴 미라 밑에서 위에 본다 그리고 쪽방쪽 미라골 하나 열었어요 세관쪽거 네 무기고 확인할게요 아 이거 화장실 벽 안 막아가지고 벽업을 될거같은데 무기고 쪽방에 있어 무기고 둘 내려간거 아니야? 쪽방은 내려갔고 움프사운드같이 났는데 아이씨 일단 저 밈 아이씨 밑에서 쏜다 c폭갔다 아이씨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어우 뭐야 내 수류탄에 둘이나 어그로를 잡혔네 나이스 어그로 오오 2층을 한 2명? 3명정도 막아야될거같은데 2층을 더 가야될거같은데 제가 일단 조건은 이번에 제가 캐스터를 할게요 그냥 네 저도 비질해서 위에서 보다가 돌게요 네 아 스모크 없어도 아 아 레피니가 샷건이 아니네 근데 큰일났네 이거 어? 여기 샷건이어야 돼요? 오늘의 알리바이는 샷건입니다 그런 당연한 걸 이탈리아들 무조건 샷건 화장실 2벽 막았어요 저 하나 못할라요 제가 막을게요 아 헐 케이블를 막힐 드러난게 카카오톡 이거 깨져야 돼 목도 그냥 바리게이트 칠게요 네 네 네 새가 또 뚫었어 네 새가 민다 얘네 지금은 작업실 창문 두 번 안 쳐져 있죠 버스 위 하나 올라왔어 네 쳐져있어 두 번 오케이 오케이 어휴 시발아 봐 얘네 B 없는 거 확인 됐을 수도 있어 네 드론이 더 팠어요 드론이 더 팠어요 레펠 있다 무기건 창문 레펠 아 씨 그 그 무기건 창문 레펠 저 피해 아직도 레펠 버스 위에 하나 있고 태양에서 도움들었어 네 그 버스 위에 하나랑 무기고 창문 아직 있어 오른쪽 내려갔어 내려갔어 더 무기고 밖에 그 조피아 완전 내려갔어 조피아 그냥 버스 다운이거든 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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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방 창구 쪽에 하나 세간에 하나 무기고다 이거 빨개 이거 그냥 지옥게 이거 황당수 아이고 깔게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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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무실 책상 쪽 얘도 쟤도 맞았어 애씨가 사무실 책상 세간 인했고 세간에서 그 큰 문 쪽으로 갔어 애씨 애씨 큰 문 중계 중계에서 입구 입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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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인 에이 인이에요 아 가만 어 왜 팀킨냐 이거 할만해 포기하면 안돼 다 사이트 아니거든 으아아아 까비 으어허허헣헣헣 어안허헣헛 다 사이트에 잃지 수상함봐 아아 아 그 어 아 무기고 소리 들었네 그 추로탄 피 뽑는 소리였을 때려 으흠흡 으흠흨흙 연연하지 마라니까. 하다 보면 어로고 뭐 그런 거지. 계속 티어 티어 뭐 뭐. 아유 쓸데없다 쓸데없어. 티어 높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건 그래요. 티어 높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 근데 너는. 아. 아직. 아우 얘네. 위에 빡시게 막는데? 10분이 된 부터에 미리 수많을 거 같은데 10분이 된 물기경을 바꾸라 전기기경을 11분이 있는 강western 전기기경으로, 전기기경을 전달합니다 10분이 된 부터에 와야될 그냥 전기기경으로 반가운 것 같은데 protectors 2분이 된 것 같아요 병력봅니다 어디로 생각한거야? 정문일거에요 세관 쪽방 그.. 외벽돌쯤 나온거같아 분수컷? 분수 또 깼어? 이 새끼들 아무도 안봐 분수볼 깼어요 세관에서 룩있는데 빠졌어요 룩 저기왔어요 경원실쪽으로 cctv 확인됐나? 제가 일단 제가 확인할게요 cctv 돌리다가 깨졌어요 룩 들어온거 같은데 지금? 룩 동계쪽에 동계쪽에 룩 복도 조심하고 복도 사운드 난다 cctv 룩 아 드론 깨졌다 cctv 룩 빠진거에요 방금 피 엄청 튀었는데 저 피치한테 맞고 그래요? 왜 끓는거야 진짜? cctv 드론잉 가능? 네 드론잉 이용해 네 다음 cctv 들어가서 오른쪽을 네 cctv 없다 없어요 네 cctv 빠르게 먹을게 아 이거 아 이거 나비 cctv 떨어지는거 개피네 아 이거 그냥 복도 열까요? 이거 어차피 근데 아 이거 그 1층에 있어 여기로 아 잦습니다 이거 1층에 있어 동계 조심해 이거 네 네 중계사운드 중계사운드 미라컷 아 니가 컷인데 아니구나 중계 하나 동계하나 동계하나 동계는 워낙 드론이 있구나 동계없어 지금 밖이 높다 니 어디있던 애한테 줘간데 거기 안에 밑에 있어요 거기 안에 뒤로 가네 뒤로 가네 네 뒤로 가네 이거 사무실로 열어될 것 같아요 사무실 없으니 사무실 사무실 없으니 사무실 레이저 아니 어 어 동계는 아직 없어 나이스 도착 하나 개피 자 알존 갈게 어 뒤봐 줘 뒤봐 줘 이제 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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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기록 안에 있네 아아 저거 체크했었어요 기록 안에 하나 있고 무기고 안에 하나 이렇게 있어 기록 하나 무기고 저 또 입구 쪽에 있을거야 어 어 이게 안죽 까비 아 까비 까비 이건 열랐지 와 이게 개시작이다 칠 됐어 꼬박꼬박 죽으셨네 아 아 아 니가 형과 애쉬를 들고 가서 그래 칠석들 탁할게요 그 탁 탁 그거 그 거기 아세요? 어디 무기고 쪽방 그 실각 그 버스 창문 째는거 그 개더러운 각 하나 있는데 밑에 한번 쳐서 아뇨아뇨 밑에 치는거 봐요 그냥 테이블 위에 올라가면 흑약하나 보이거든 자 작업 다 하고 알려주세요 네 제가 분수 복도 2병 막을게 아 분수 대 막아요 음 분수 다 막았어 기록 보안서도 막았고 무기고 외부 2병 막아주면 돼 쪽방 1병이랑 기馴 타임 김수 트럭 고기 다 측면 거울 한 명 보고 있어야 돼 문수 저쪽 보면은 저기 실각 보이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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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문수 거울 한 명 보고 제가 그러면은 저거 무기고 이벽 작업칠게 거기서 저기 실각 버스 버스 창문 실각 이거 거울 거울 설치해야 돼 네 저 작업 무기고 이벽 경원실 CCTV냈트 네 해가 나라 네 네 버스 홈 홈 홈 홈 홈 홈 홈 홈 작업친다 가다 다작 벅 1팀 벅이에요 서버실 나이스 나이스 정문에 벅 아 씨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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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고 있을 줄 몰랐어 너 1층에 스토밍 님이 1층 이길래 그냥 맞춘다 뚫렸어 무기고 이벽 아 씨 아 두 명 있네 퇴근해도 하나 와 이제 작업한 곳이 2명에서 이제 뺄게요 네 뒤에 뚫렸어요 버스 창문 드론 들어간다 무기고 래펠 래펠 다닌다 밖에 보지 마세요 경원 씨 하나 경원 씨 복도 둘 밖에 래펠 끌지 마 경원 씨 외부 복도 둘 네 래펠도 있어요 보지 마세요 사무실 쪽이랑 버스 쪽은 있으니까 카메라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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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 있고 우리 기준 오른쪽 보고 있어 우리 기준 이제 왼쪽 어 빼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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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못 멀어가지고 사무실 쪽으로 시작 첨단에 버스 하나 버스 하나 버스 하나 라이언이 스터벅이 아 저거 내가 라이언이 땄어야 하네 아 우리가 땄어야 됐어 물이 피곤 있고 그냥 끌지 왜 보고 쏜는데 그냥 끌지 아 너무 못했다 내가 어 난 쟤네가 1층 작업하는데 3명이나 있다가 아 내가 쟤는 뺀 줄 알았어 처음에 나가는 소리가 나길래 버기 빼고 그러니까 스톤이 형님 그때 마침 1킬 해가지고 아 빼고 쟤가 그래서 견제 때문에 빠졌구나 그냥 바로 작업을 다시 칠려고 했던 거 아직도 있어 엎드렸어 싸이 와 씨 변태같이 뭐야 진짜 아 아 내일 8시죠 그거 넵 네네 8시 한 일곱시쯤에 와야 돼 으 저도요 님이 될 리가 있냐 지금도 이런데 으 으 으 에 꿀 플랫 어떻게 갔지? 플랫 1 아니었어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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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플랫 1이라뇨... 아, 천사님인가? 플랫 1 네, 천사님 플랫 1 갔어. 그때 플랫 하되어가지고 1, 2, 3, 1에 있었거든. 아, 1, 2, 1, 2였었나 그때? 아무튼 그래갖고 갔었죠. 그냥 막 그때 실드 님 끼우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다 튀어나왔고 맞아요. 키틴 님하고 다운 이게 한 명만 티어가 낮아도 확 낮아져, 난이도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네가 진짜 플랫 2 같으면은 그냥 플랫 팟으로 하라고. 레이디스컵 24명이란다. 아, 저거 보면 개 답답하겠다. 그럼 좀 실력 있는 사람 몇 명 있다거나 하더라고요. 잡혔어. 몇 명 있으니까 나머지가 안 걸릴 거 아니야. 한 두 명? 제 생각에는 두, 세 명밖에 없을 거 같아. 좀 한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UR의 모습, 풀스타군? 그분도 있다던데. 네, 플랫 1인데 킬댓도 낮고 보면 좀 버스 탄 거 같아. 어휴, 난 밀 없는데 다른 분이 밀 안 해줘야 돼요. 안 되겠다. 존버 로밍 갈게요, 한 번. 로밍 가고 안 되면은 로밍 가고 안 되면은 인플, 예거나 밴디 닿게. 저 다음 분. 로밍 가고 안 되면은 하나 기생방에다 박아드릴까요? 로밍 가고 안 되면은 안에 박아주세요. 로밍 가고 안 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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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치 좀 들어줘. 자, 이거 막을게. 로밍 1컷. 로밍 2컷. 어디야 맨? 트위치 드론 있다 조심, 폭도 조심 트위치 드론 여기 있었네 잘 도망갔을 리가 없는데 용머리 박박한 것 같은데 레인퍼스 해주셔야 딱 하나 붙일래 제가 할 때 가락팬 어디다 박아야 돼? 그 이벽 아니면 앉아서 그 레인퍼스 안 하신 데다가 앉아서 박으십니다 앉아서 그 위에 여기 말고 반대쪽이야 그걸 이제 앉아서 넘어갈 수 있게 위에 작업자 여기 말고 한 명 거울 보고 있어야 돼요 저기 핀 찍으신 데에 앉아서 딱 딱 여기 막아줘야지 딱 딱 아까 여기 막은 거 아니에요? 여기 막아준 세 뒤에 여기여기여기여? 아 쟤 봐드릴꺼에요 여기 위시 옮겨지네 다고하실 입구 블리츠 블리츠요? 뒤에 뭐 하나 더 있어요 아 아 미친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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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블리츠 아 뭐야 아 에시도 들어왔다 다같이 아 아 잇嘄 잇嘌 비탈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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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깨단 사운드 아깝다 아씨 천천히 잡을 수 있었는데 P10 사각 깨단 까비 아 까비 까비 아 그냥 내려올 때 그냥 칼방울 칠걸 너무 당황하겠지 잘하지 잘하죠 지랄하겠지 일단은 트위치 안박혀 저장도 브리치 해야돼 너도 저장도 브리치 해야돼 네? 상대편 브리치 좀 해야돼 노력...노력...노력... 과연... 스팸 아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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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스팸 스팸 바람소리 어우 죄송합니다 액션 그 환풍기 스톡클 이거지 스톡클 스톡클 아 아 못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하필이면 태고 방해해 그거 밴딧 뭐야 그들이 어디까지 가요? 스톡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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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링 한번 할게요 네 스톡클 어 Merci 스톡클 싹 깨닫아놔? 빠졌어요 테이블 뒤로 넘어갔다 테이블 뒤에 억지로 있어요 폴링 한 번 더 폴링 한 번 더 그 주방.. 주방 없거든요 그럼 1층 클릭했네요 일단 저도 화장실 일어날게 아니다 화장실 일어나면 안돼 일단 창문으로 갈게 저 데이사 작업 한번 해볼게요 리전 있고 프로스트 있어 프로스트 있으니까 조진 프로스트 요거 1층에서 깨질 수.. 벤디 난 깨졌다 기생방 에이사이트 프로스트 있고 기생방.. 클리어 기생방 클리어 컷컷컷 뒤로 나와 뒤로 나와 이거 카라오케 에콘 같은데? 저 이제 개처럼 뛰어라 앞에.. 다가실 사운드 아 구독 깔게 해야지 에코 타운 에코 컷이 돼 다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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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하나 더 마이 발 밑에 컷 컷 컷 컷 2개 어? 여기 우자에요? 네? 우자 서버에요? 피가 다 나왔네 거기 어이.. 손 치면 진짜 초코님 이거 나중에 다음에 하나만 갈 수 있게 좀 깨주세요 맞냐? 글라즈 있어 글라즈 핑크 같은데 하나 레펠 기생방 방향 황풍 그쪽 로봇 기생방 방향 창문 밖에 그 저격수 자리 글라즈 같아 조심히 트위치도 있네 저격수 자리 저 새끼야 잡아볼까 저 피야 피씨 드론 잡아야 돼 저 피야 다가실 밖에 저 피야 그냥 무리하지 네 위에서 보이니까 어 뭐야 조피야 다가실 아 트위치도로는 어그로 끌렸어 분리 방패 다 깼으면 조피야 안에 있어요 조피야 아직 살아있어요 안에 조피야 아직 안에 있대 거기 있다 국민나리 조피야 다가실 국민나리 조피야 다가실 국민나리 컷컷 조피야 컷 다가실 밖에 외부복 저 1층돔 저 1층돔 A가 지금 피였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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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왜 밀어라? 안하겠지. 그럼 블리츠 하지 왜? 그럴까요? 냉큼 하는 거. 냉큼 고르신다. 뭐든지. 그냥 놀지. 보고싶다.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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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 앞 앞에 계셔야돼 QG 밑에요? 아예 뭐 이상한 데에다 붙여놨는데 하나? 어? 눈 뚫었다 어디? QG 외부 거기 1층, 1층 조방으로 있습니다. QG 외부? 컷! 아 나이스 1층 조방에 보여요 어휴 조방인 네, 저도 인할게요 잠깐 드로 한번 굴릴게요 조방 지금 들어가시길 콜링 한번 해드릴게요 콜링 지금 했어요 하나? 얘네 기생방 트랩도 안 뚫었어 저 바로 저도 들어와서 수류탄 쿠키만 받을게요 뭐야? 아 내 뒤에 있었어 og2 baby field ag4 기생하게 열었어요 기생방 열었어요 아 오케 괄아 오케 탁 괄아 오케 타운 도망가다가 저랑 만나가지고 이거 한 번 던져볼까? 아휴 타이밍 뭐 기생방 아이 기생방에 있어 기생방 컷 라스트 왼쪽 왼쪽 같이 가요 기생방 들어가서 그냥 기생방 나이스 기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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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300마가요 기생 기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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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어, 니 국번이가? 야 오늘 라핀이 버스 제대로 타는데. 그러니깐요. 하기 싫어지는데. 어... 언니 어... 변 딴 거 아니야? 아니 저 아직 플레이 중반일걸요? 초중반일 건데 아마? 변동 커가지고. 제 생각엔 초중반쯤인 거 같애요. 3860몇이었는데. 초반이네. 초중반이네. 이러고 또 이제 플랫트 자랑하고 열심히 좀 해봐. 제자리 걸음이야. 잡혔어요. 또 다른 애들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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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화장실 그 벽 왼쪽 맞는거죠? 아뇨 그냥 일단 다 막죠 예거도 없고 아 그러네 이거 커넥터 중간 벽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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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방 밖에 4학교나 외부 계속 뛰어낸게 응 관리사무실 둘 이상 밖에 외부 지금 레펙터 있는거에요? 관리? 어 옥상 하나 비자 하나 들어왔어 비자인 중계도 싸운다는 중계야 비자 바로 밑에 계단에 부상 중계 빨핑 부상 빨핑 부상 빨핑 부상 중계 하나 더 중계 위에 제가 엘라 더 꺼놨어요 빨핑 부상 빨핑 부상 내려왔다 내려왔다 둘 둘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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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까비 바로 바로 왼쪽 바로 왼쪽 하나 더 하나 더 계단 밑에 하나 더 어디 쪽으로 빠졌는지 몰라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이큐가 없거든 사무실 쪽 사무실 쪽 사무실 옆에 알츠 형 회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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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교나 올라왔다 4학교나 올라왔다 4학교나 올라왔대 4학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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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면 얘기해줄게 4학교나 그래 카메라 좀 돌려 4학교나 바로 왼쪽 문 왼쪽 중계 인 화장실 앞에 와 멀었는데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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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둘 A 안에 A 안에 A 안 오른쪽 왼쪽 카이터 앞에 있다 카이터 앞에 있어요 카이터 바로 왼쪽 안에 들어가서 왼쪽이야 문 안에 어 안예 볼 밑에 벌 된 bis 아니 объ 안에 있어 아직 Aaron 아직 아직 니가 알 더 많아 나이스 뒤에 뒤에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천천히 하러 천천히 한번 뭐하나 뭐 하나씩 에러가 나 계속 계속 고장나는데 세로가 끈격 긴장해서 아무도 안들리는 것 같아 잘했어 우리 잘했어 얘네 2층인가요? 당연하지 그러겠죠 손이 떨리는게 멈추더라 담배 좀 끊어라 랭크 2입니다. 랭크 2입니다. 랭크 2입니다. 랭크 3입니다. 랭크 2입니다. 딴 데 가. 비비세요. 기분나. 어흑. 저 군대 가서 비비세요. 좋아요. 아니. 오. 맨. 아 깨져있음 조심. 창 다 깨져있어. 창 다 깨져있어. 저기. 저 쟤들 쳤어. 어. 관리사무소 없는거 같은데? 사교 밑에는 없어. 관리사무소 큰일. 래펠. 래펠 진입할게요 그러면. 관리 아예 없어요. 저도 그냥 관리쪽으로 돌아요. 관리. 스모크 컷. 스모크 컷. 나이스. 저. 저 관리 먹었어요 지금. 오케이. 저 관리 들어가서. 드론 굴릴게요. 비실 외부. 비실. 비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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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라고? 오케이. 네. 차가워있어 온걸. 폰 한번 올릴게요. 올려 지금. 중앙계단. 원형계단. 원형계단 카운터 뒤에 갈 길이. 글러갔네. 오케이. 얘가. 얘가 A안에. 네. 2층 비자 쪽에서 올라올 수 있어. 2층 비자 쪽에서 올라올 수 있어. 1층 비자. 1층 비자 나왔어요. 어. 어디야. 어. 원형. 중앙. 중앙. 가. 그. 물. 음료수 자판기 앞에 있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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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또 지하. 또 지하. 저 새끼. 어. 이거. 저거. 설 설 설. 이거 A선. 야 어디야. 쟤 어디야. 설 중. 하나 어디에요? 하나 저기. 화장실 앞에. 비자. 비자. 비자 게다. 비자 게다. 비자 게다. 비자 게다. 비자 게다. 비자 게다. 화장실 앞에. 화장실 컷. 비자 게다. 라스. 라스 피자. 라스 피자. 라스 피자. 나 비자 게다 보고 있습니다. 들어간다. 복도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님 위에 캠 살아있어요. 와. 콰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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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이스. 아. 아까부터 와다니깐. 클라우드님. 어디 보냐. 비자 게다를 브리핑했는데. 와. 미치겠네. 와. 진짜 브리핑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아니. 아까 복도에 있다 하지 않았어요? 커넥터에 있다. 그 소리 들었는데? 그 드론이 거기 있다는 소리 아니었어? 아. 커넥터에 비질 있었어. 그냥 소리 듣고 바로 돌렸네. 어. 잘했어. 그래. 응. 맞죠? 짱이야. 응. 잘했어. 옥킬. 옥킬. 아니다. 저 말이야. 랭크에서는 카드에 별로 안 써요? 안 쓰지. 핸드 이거 두 개 막으세요. 저 어디. 저 여기 막아드릴게요. 조건이. 경기지를. 오른쪽쪽. 네. 들어 놔. 들어 놔. 아. 여기 하나만 깔면 못 갈지. 여기를 쏴야 돼. 피자 아이는? 네. 네. 전 창고 전버. 어우 우리. 캔버는 사람 둘이네. 좋아. 왼쪽으로 왔다. 피아노 작업하는 것 같아.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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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해 빨리 가. 나이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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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드. 다 총. 다 총. 아니. 사기. 파악. 하늘. 침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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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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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아 하필 캠 돌려놨어 아 나이스 천천히 위치만 보면 돼 신벤 드론 신벤 없는 거 확인했고 에이씨 컷 다시 신벤 드론 론 컷 밖에 안 사운드 난다 벽 밖에 사운드 위에 위에 지붕이 지붕이 서마커 서마커 계단에 딱 붙어 벽에 붙으라고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피아노 벽 위에 있다고 아 아 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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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사계인 들어왔다 검은차 뒤에 흰 밴 흰 밴 거울 앞 거울 앞 거울 앞 거울 앞 나갔어 나갔어 흰 밴 뒤 들어왔고 흰 밴 뒤 주방인 주방인 흰 밴 뒤 서리고 아 black 잔인 쓰레기 캣 흰 밴 흰 밴 핀뱀 엑 엑 아 부족하라 깜깜깜깜 그냥 천천히 맞춰봐야겠네 어.. 브리핑을 잘못 뜯었어 사계벽에 딱 붙으라니까 싱크대에 딱 붙어 여기 맞아요 하고 바로 죽어 아니 저 그.. 타계 위에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얘네 랩팩은 이제 너무 많이 해야 될까 그냥 같이 뚫을게요 이거.. 아 핑크 해야겠다 수류탄이 있으니 내가 피자를 먹고 있을게요 네 랩을 찾기 필요해요 저거 찍어주세요 하핰 하핰 전 관리 위주로 믿게요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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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아 얘네 아까 관리 뚫려가지고 펄스 이탈이 펄스 이탈이 펄스 이탈이 아 얘네 관리 빡시게 망가 어.. 지압하고 있어 얘네 그냥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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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이 힐링 햇 그 위에 해치가 관리 하나 있어 좋아요 지야 이미 알리바이 안좋은 성전 발길이 컷 나이스 그 섭수사무실 지하의 알리바이 관리 자판기로 빠짐 저그럼 그냥 관리인할게요 지하 비자 밑에요 비자 밑에 스모크 빨핑 쭉 빠졌어요 관리에서 화장실 화장실 나이스 예어컷이요 나이스 예, 예어컷 벌써 겁나 짤네 어? 중앙 중앙 원형계단 원형계단 알리비 원형계단 1층 지하야 자기 앞에 스모크 둘 다 1층이 2명이야 펄스 원형계단 그냥 계단 설 설 설 들어와 설 클라우드님 설 1층 둘이야 1층 둘 1층 둘이야 2층 둘이야 파괴로 온다 피자계단 맞아야 돼 네 피자계단 제하고 파괴하나? 파괴하나? 알리비 컷 피자계단 피자계단 밑에 응 침 옵 아 저기 계속 스포질 되는거 왜 자꾸 까먹지 쯔 전 그래서 겁나 움직였는데 피자 관리인에서 랭크에서 왜 카베를 하면 육을 먹어요? 1먹어 지워... 팀플... 팀플 맞는 게 없으니까 그 혼자 나가서 뭐 어떡하려고 넌 왜 하고 싶은데 골드가 가고 싶으시네 이유를 들어보자 왜 카베를 하고 싶은데 랭크에서 아 그게... 그게... 궁금해가지고 왜... 자기 중키를 저도 카베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카베를 랭크에서 잘 안 하더라고요 카베를 왜 안 하더라고요 나도 한때 카베가 모스트 1이었지 연습한다고 근데 카베가 쌈 싸먹히면 답이 없어 가끔 뽀록 터지면 좋긴 한데 스틱크 음 5 seconds and counting 음 음 포기 이리지 이리지 으 으 으 으 롱인 견제 얘 수류탄으로 작업한다 얘 졸라맨이네 얘네 그 견제 많이 할거에요 롱인 견제 비자쪽에 많아 왜? 비자가 아니라 저 피아노 위에 피아노..먹혀..먹혔나요? 좋았어 어? 비자 들어온거 같은데? 비자 조심 비자 해치기를 해요 아냐아냐 메인로그 피아노 방 위에 작업했고 화장실 작업 됐나본데 메인로그이 이렇게 열렸어요 메인로그이 이렇게 아 나이스 뚫려요 우리 기존 왼쪽 벽 사기 조심 피아노 방 아 퍽샷 퍽샷 피아노 휴벤 뒤 뚫렸고 피아노 피아노 둘 퍽샷이라 아휴 좀 아끼지 라핀이 천천히 해 네 멈추냐 그걸 쏘다가 슬래치 슬래치 딸치 위에 있어요? 앞에 다 열었어요 위에 퍽샷이랑 슬래치 둘 뚫은데 앞에 어 둘 둘 뚫은데 앞에 둘 그러면 위에 둘 밖에 둘 나이스 밖에 오른쪽에 하나 얼마 뚫은데 어 계단 계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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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에서 올라갔어 사기에서 올라갔어 inos 전 다시 참고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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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랑 뚫물뜨렴 사기 하나 아 이거 뚫물뜨렴 살 벌써 걸렸다 못뚫어야 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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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이스 나이스 너무 못뚫sea 어 불쌍해 근데 쟤는 그냥 포기하고 딴 데로 돌아가지 계속 저기 가려고 아 에코 신현수다 8킬 해버렸다 자 이게 안 되는게 다 주워먹어 지금 딱 그런건데 살짝 랩핀이네 브리핑은 잘 안하고 나 랩핀이 브리핑 별로 안 들어간 거 같아 랩핀이 브리핑 없어 우리가 다 해줘야 다 떠먹고 싸울 때 입 꼭 따물고 어딘지 얘기 안해줘 죽어놓고 일단 탄식 한 방 뱉어주고 어디야 물어보면 그때야 어 이러면서 이거 좀 고쳐 언제까지 이럴래 아 한판만 더 이기면 1,4,1이다 지금 벌써 4천이라고? 아 아니네 지금 3,900이니까 2판도 이기라도 지금 4연승 있잖아 3승 1패 했을까 3승하고 1패하고 1승했을까 아이큐가 너프를 먹어서 포기했습니다 3승 1패 3승 1패 3승 1패 3승 1패 4승 1패 4승 2패 4승 2패 4승 1패 4승 2패 3승 2패 네, 뭐 어떻게 됐나? 꿀 빨고 빠지는 랩핑 아니 꿀 빨고 빠지지 손이 떨려서 그 약 과다고 경겨서 그래요 랩핑이 오일판 안 되니까 바로 빠지는 것 봐 아니 어어어어어어 만스런도 만내보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한번 싫어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니가 버스 태워줄게만 하고 목이 아프다 니랑은 저는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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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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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는데? 당연히 안 나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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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1 아 1 1 우리의 일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일을 잃어버린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BS deployed! OP-4 has located a bomb. Plan your defenses accordingly. 10 seconds remaining. 5 seconds left. OP-4 has located a bomb. OP-4 has no option left. 1st floor coming. 5th floor. 2nd floor. The floor is right. 1st floor. 하면 the clock. Let's go. 1st floor. 2st floor. 이곳은 If you remain in this zone you will be detected by hostiles. You will be spotted. Enemy drone is moving into position for scan. You will be spotted. You will be spotted. You will be spotted. One in red. White, white. I mean. One OP 4 remaining. OP 4 eliminated. Mission successful. The final game is going to be taken by a nap. Even if you are ready. The end. The end. The end. The end. The end. The e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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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me. We have this. Follow me. We have this. Stay behind me. Follow me. We have this. Follow me. We have this. All friendlies. All friendlies. Bye-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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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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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